근데 하늘 전능하시는데 그 전능한 능력이 약속의 말씀 믿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달을 때 옥토가 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할 때 실천할 때 하늘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전능하지만 무대법으로 도와진 않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치 발전선이 무궁무원의 전력이 있어요 그의 전선줄을 통해서 전력이 흘러오죠 전선줄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말씀의 흐름과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시집행의 말씀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 우리나라 문제, 전세계의 모든 문제도 이 말씀 시집행의 사업의 6분만 깨달아도 전능한 능력의 파워하는 물론 권세인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있기만 해 애워, 조치어 있고 애워도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네 단계로 제가 말합니다 이 네 단계가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성경 그대로 여기서 내가 왔던 감염은 필요 없어요 성경 그대로 원액을 아, 이거네, 이거네 뭐 그대로 되어 있는 순서로 잘 보면 되는데 오늘 순서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길반에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람 만나라고 돈, 권력, 백, 기계 아니고 내 하나님을 내 삶의 자원을 삼고 피난처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피난치시오 힘이 시 환란적인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자원으로 그 첫째예요 이게 머리가 되는 거죠 첫째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는데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봐야 되는지 환경이 어동화하고 문제가 있고 바닷물에서 손하고 뛰놀든지 넘치는 상이 흔들려 두려워 아니하려다 막 세상 천지개백이나 별일이 있다더라도 모든 세상의 만사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피난처로 삼아버리면 어떤가 두려워 아니하려다 두려워 아니하려다 두려움 있습니까 피난처를 안 삼은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절대 흉내에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지했는데 내가 하나님 품절했는데 애 두렵습니까 두렵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안 되니까 애호된 게 아니라고 내 영적 수준이 저는 지성소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 눈에 보는 대로는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두렵죠 그래서 두려워 아니하려다 두번째 오늘 여기서 3, 4절이고요 4절 시작 여기서 한 신의가 한 신의가 뭘까 한 신의가 나뉘어 흘려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시니의 성설을 기쁘게 하도다 신의 물 성의의 생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의가 나뉘어 흘려 하나님의 성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나쳐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제 누가 성의의 은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의의 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보시고 사는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도운다는 것은 허가면 밤중이 좀 새울 수 있고 지날 수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사실은 동풍이 불고 밤새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사실 홍해가 하나님께서 저쪽 끝에서부터 갈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쭉 안 보여 새벽에 쫙 갈라져 그럼 몇 시간 동안 막 애국군산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이겠죠 새벽에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속 의자시바랍니다 하나님을요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 5절부터 9절끼리에요 5절부터 6절부터 6절 시작 문화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맺으시며 땅이 녹았도다 망군의 요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기 하나님 우리의 피난을 주시로다 와서 요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정하시게 하시며 활꽃 창을 끓이며 소리를 불사르시도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접근을 경로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업이 있는 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요다 내가 무슨 나라 중에서 높은 다리라 내가 세균형의 엇바디라도다 나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요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 지금 이 네 단계가 되는데 이 네 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 됨을 알지요 오늘 본문을 보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네 단계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특허냈잖아요 뭘 특허내서 애국황이고 내가 특허낸 거예요 할렐루야 특허낸 거예요 또 영원이고 특허냈죠 맞아 안 맞아 또 이거 특허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입 대입은 난 알죠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은 싹싹 들어가 이해가 되세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완전 이것은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서 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것이 모세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출혈기 14장 10절 보겠어요 출혈기 14장 10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영초 수준이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결국 출혈기 했잖아요 그걸 바로가 이제 추격했잖아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제 정첩자가 추격이 오고 앞에 홍해가 다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먼저 애국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 여왁길 부르짖고 그러세요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또 모세가 돼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 당시 우리를 이끌어 내어 엉망하고 앉았네 아니 매장지가 없어 아니 여기까지 끊임없이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 광역을 죽게 하느냐 어쩌고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 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엉망하고 있어 우리 애국에서 당시에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국사람을 성길 것이라 종으로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사람 생길 것이 광역 중급 낫게 떠라 묵은지 앞에서 벌써 주저앉았죠 엉망하죠 죽겠다고 하죠 이게 바로 이들이 애국에서 육의 사람 육신에서 광역에서 이러고 있어 그런데 신령과 모세는 수준이 달라요 자 13절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더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아 애국사가 죽이 오는데 이들이 가만히 서 있어요 도망가서 문술을 해야지 이게 능력이요 여러분 지성수에 들어가면 영에 들어가면요 잠잠히 하나님을 하고 고요히 뭐하고 조용해요 호들갑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이게 너무 멋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다 그랬잖아요 무엇에도 홍해 바다가 줄렁거리고 있고 애국사가 죽이 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죽게 생겼구만 큰일 났다니까 큰일 났다니까 막 벌벌 떨고 난리 갔더니 혼비벽상 기절해 막 사람 죽으라고 못 견뎌 갔다 근데 왜 그러냐 수준이 영역수준이 안 돼 이 지성수에 안 들어갔으니까 안 돼 절대 벌벌 떨고 떨려오는데 어떻게 뭐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믿음의 수준이고 성령 충만 수준이 되는데 여기서 뭐랄까 역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운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사람은 뭐라 그랬어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은 영혼이 다시 보지 않으리라 아니 지금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안 했고 군대가 죽이고 어떻게 무언수로 주먹으로 싸웠어요 애국군자 이겨요 근데 믿음의 말 탁 오늘 너희가 본 애국사람은 영혼이 다시 보지 않으리라 여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지리라 자 오늘 10편 46편 오고 보세요 그때 사건 오고 맥이 일치가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서 모세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능력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사로서는 여기 나와서도 광야에서 막 호들갑 돌고 죽겠다고 난리가 그러니까 광야지 자 물어볼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누구 책이에요 빨리 이리 와버려야 되는데 왜 광야에서 물질의 광야 환경의 어려움 광야에서 이리 와봅시다 아멘 오늘 밤 이리 건너 가버립시다 여기 요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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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홍해데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뭐냐면 요단강 요단강이 요건 죽어야 돼 여기서 요단강 죽음의 광 여기서 불세를 받아야 돼 여기는 물세라고 홍해를 이리 가버려야 돼 자 제가 이리 옮길 테니까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올까요 마 안면에 아멘이요 어렵지 않네 이리 와버리면 맨날 했더니 아따 목사님은 또 광야 또 그림 그리하고 그 왔어 호다노만 안오게 맨날 이러지 보고 해오면 뭔데 그렇게 가자 그래도 아직도 광야 죽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글씨 모으고 막 그러고 몰라요 머리를 와라 가슴이 맞았지라니 아니 가만히 서서 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어떻게 있냐고요 도망가야 돼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파하라 그래서 영적 수준 높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여기가 여기도 이게 번지나 입자가 피 물 뜨면 오고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서 옷을 성축받고 열덕상 먹고 향단에 기도를 해도 은산한 게 열매까지 못 갔더라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휘장이잖아요 휘장 휘장이 찌어져야 돼 아뇨요 자 깨어지고 죽음을 해야 돼 주입자가 상에서 다 이뤘다는 순간 휘장이 찌어져요 그 말 다 이뤘다 이거 완전히 청산했다 빚을 청산했다 순간에 지속에서 휘장이 길이 흘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보금은요 은혜 보금 이거 못 기다려면 아직도 율법이요 이게 뭘 모른 거예요 이게 자가 깨지고 죽어버리는 거야 항상 들었던 소리 그 소리 그 소리네 설교와 별거 똑같은 소리네 깨져 죽었어 다 죽었냐고 나도 안 죽었어 날마다 날마다 어제 죽고 또 어제 죽었어 근데 오늘 보물 가지고 이거까지 테이블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은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거예요 얘 무엇을 가만히 있어서 그냐고 그러니까 주님 함께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제가 말씀하신 전능한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가 깨지고 죽어져서 말씀에 생수를 먹고 말씀 안에 그하고 내가 내 안에 그하고 말씀의 능력에서 붙잡힌 사람이 됐으니까 영의 사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네 근데 모세가 그냥 된 게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 했더라고 몇 년 나는 광야가 어떻게 힘들고 길고 어려운가 모르거든요 너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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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 감사하세요 왜 그런 사람이 팍 깨지고 더 죽어 영의 사람들 아메이죠 그러면 모세가 광야 생활 끝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일까 떨기다무 불가운데 불이 뭐고 와 이젠 광야 버리라 그때 모세야 모세야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신을 벗어라 주권을 양도하라 신을 벗었잖아요 네 주권을 양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권자를 삼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진 거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네 방법 수단깨를 버리고 완전히 항복한 순간 그 순간 근데 그게 능력이에요 희정이 찢어진 거예요 신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을 벗어라 그것이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네 수단 방벗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아멘이죠 자 모세가 가만히 있어 요약군을 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진 성경 말씀 무슨 얘기가 났냐면 하나님 그 다음 명령을 해요 네 지방이 내밀라 그래 그것이 지팡이 내밀라는 말 안해요 지팡이 내밀라 해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딱 홍해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팡이 내밀라는 게 내밀어 하나님 지팡이 내밀다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이상한 말씀 없으시네 그러면 안 돼 이해가 돼요 지팡이 내밀으라고 내밀는 거지 그럼 하나님 하나님 직접 갈리지 모세한테 지팡이 내밀라고 하시고 천사가 갈아버리지 아니네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했어 그래서 주권을 양도하고 그럼 모세가 신을 벗잖아요 그 다음에 지팡이 던지라고 하잖아요 던지 뱀이 되잖아요 뱀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요 꼬리 잡으면 우리가 물어볼 건데 그게 다 지팡이 되잖아요 그게 한 번 뭐냐면 그리고 이 지팡이 네 손에 애국 신이 있다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바로 애국의 뱀 신을 네가 네 손에 잡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한번 지팡이 던지고 다시 하나님 손에서 바꿔진 내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가 바꿔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다시 주어진 지팡이가 능력이 지팡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저는 자기가 갖는 지팡이는 안 돼요 한 번 던졌을 때 다시 시자가 부활을 통과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홍의 앞에서도 모세가 결국은 지팡이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요 고원을 보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지팡이 내밀려는 답을 주어져요 그 답을 알려야 되거든요 말씀 그것도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더라 이 말이요 그게 지성세에 대한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지팡이 내밀어 음성을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믿을 때 그 말씀을 이뤄세요 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조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색이다 여호수하 여호수하가 열흘구생 앞에다 갔을 때 그때의 한 장수가 나타나요 그때 군대정관에 왔는데 여호수하가 뭐라는가 너는 우리를 위한 적굴을 위하느냐 물어봐 아니라 난 여호수하 군대정관에 그래버려 아니 네가 천사에게 하나님의 벽에서 이스라엘 돌아왔다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니 편하고 적굴 편도 아니요 이 말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꼬봉이냐 니 편을 우리 편이 아니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또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편인가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생각해보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꼬봉이고 내만 도와주라고 그래 부러 부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순종에 그러면 하나님의 쓰인 도구가 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구로 쓰인 받으니 내가 하나님을 갖고 이용하려고 이래 하나님이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설득당해야 돼 회개하고 깨지고 부서져야 돼 여러분요 사실이 광야 광야 통과하는 빨리 회개밖에 없어요 문제가 얽히고 설끼고 모든 꼬인건 남편 문제 모든 것은 내가 하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죄 때문이요 그래서 버리고 깨뜨리고 통에 잡아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애국은 길 질 생명 길 질 생명 세 단계가 있어요 애국은 길이 뭐 나와 질 여기서는 광야는 길 질 질 원칙대로 사라 말씀도 사라 말씀이 그러면서 회개하고 광야는 여기서 깨뜨리고 부서져서 말씀을 칼로 찌르고 쪼개서 내가 자르고 세상 거 버리고 하나님의 삶을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질 질 질 질의 자유가 질의 통과 자유가 이루어와서 생명의 생명의 영인의 장유라 이게 사랑 단계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 간단해 주님 만나야 돼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게 깨지고 부서진 것인데 연하가 이 폭풍이 나의 은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동일하고 나 때문이라고 인나라의 민족도 나 때문이고 더불시 본합주의도 우리 교회가 더 키우지 못했어요 누구 다 될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그러면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우리 오 일로의 세상 제약을 담당하시고 주여 우리 제약을 짊으시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주여 주님 못해 우리 주여 잘못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 순간 거기서 사단의 고사가 깨져버리고 주님이 하나 밑에 이루어진 사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주님 뭐 죄가 있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거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당해서 우리가 받을 그 벌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버린 거 십자가 대신 형벌을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형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벌 안 받았대 대신 받았으니까 대신 빚을 갚아줬으니까 하나님 그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 오셔가지고 우리 집을 짊으시고 십자가 죽으러 오셨단 말이야 십자가 죽으러 하셨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 짊으시고 하나님의 벌을 대신 받은 십자가 사건인데 모든 문제는요 가정이 얽히고 슬키고 모든 문제 남편과 갈등 자녀의 문제 모든 것 사업에 다 내 책임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때 도망가요 아세요 그 피 앞에 내가 죽을 때 성의 불화 그 광야 빨리 통과를 하면 내가 잘못했다가 빨리 신입을 그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그 말 좀 해봐 팔사 깨지 뭔 자존심인데 말 못 아주 살아생긴 그러죠 그게 여기 이의가 다시 말하면 이거 여기에 권한을 통과한 것이 지금 문제는 다른 거 있잖아요 결국 나를 깨뜨리고 부서트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때문에 권한을 광야훈련 때 빨리 통과하는 복된 자식을 예수구서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바로 요소하게 그거예요 나는 요하 군대 좀 갔너라 네 편 온 건 아니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 무릎 탁 꿇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의 방법이 여러분 하루에 한 바꾸 돌고 칠지 일곱 바꾸 돌고 애처라 그게 하나님의 전략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행에 쓰고 애처리니까 무너지더라 말이야 지금 다시 말하면 그게 요소나 모세나 실을 똑같이 벗더라고 어마어마한 큰 문제 앞에 죽군 양도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고 그대로 하니까 열고성 무너지더라 여러분 지금 열고성 있죠 모든 문제는요 빨래실 벗고 죽군 양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이 나를 깨뜨리시오 그러시네 그리고 내게 고통 주는 사람 미워만 돼요 다이슨 사우랑은 다이슨 피해자예요 사우랑 싸우면 안 돼요 불의의 변경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야 누구 타라고 누구 싸워요 내 죄를 왜 하나의 그 과정을 통과시킵니까 네 육성 죄성을 깨뜨리고 부서져야 돼 혼돔 나라 그래서 혼을 깨뜨리고 영예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만드신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광야 때 할 일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야 깨지고 머리는 알아 기도할 때 깨지고 붙여주고 그래서 야곱이 아프건가 기도다가 분일 하나의 얼굴을 뵙고 이스라엘 사람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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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대 때 갇혔을 때 이게 언제요 감옥이요 말씀이 두 번째 이마에 이르시되 이를 행하신 여호와 지금도 이를 행하거든요 그걸 만들고 성자 여호와 그 여호라는 이가 지르두다 그러면 이를 하려면 뭐냐 야 재로가 있어야지 부리고 기도하면 이를 행하는데 기도하려면 일을 안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열풀 기도하고 금식하고 차려하고 주여 살려주소 계속 일을 하면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구름이 오고 비가 내려오는데 불어치지라 불어치지라 네가 능력이라고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리라 그래서 불 기도하면 네가 네게 응답 어떻게 은밀한 일이 보이리라 신령한 꿈도 보이고 환상도 보이고 연계에 열리는 북된다 시발합니다 그때 영위에서 깨어지고 근데 사실 여기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죽게 사기하니까 요단강도 죽음에 신령한 자 그때 여기서 연계가 열려가지고 지성소에서 게시가 임해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바로 이게 이 원리는 이게 정확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만나주는데 에레메아 29장 11회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드릴 것이오 내가 내 온 마음으로 전신불 마음 나를 구하면 나를 자기꺼에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변화 주님 만난 만큼 변화 돼 더 깊이 만나봐 사람 만날 때 십자가 비를 등과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고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말씀을 깨달아요 울어 죄 때문에 주님 나가던 게 사랑했습니다 다 내 사람이에요 울면 내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순수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뿐해져요 홀가분해 홀가분하다니까요 다 죽음만 죽고 살만 살고 죽음먹고 안주먹고 금식하고 내려놓기 홀가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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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잡고 있으면 안돼 만나야 돼 만날 때 변화되어야 돼 주님의 성품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깨달아야 사람이 만나야 변화되거든요 같이 자꾸 얘기하면 닮아요 그 영이 온다니까요 만나니까 자꾸 배우고 보고 그래서 바꾸지지 주님 안 만난 사람이 안 만나고 뭘 영향을 하면 안되죠 언제 만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신명이 가난해지고 팍삭해지고 그때 팍 암희람에 고난이 얼마나 고난이 저는 고난이 생각하면요 제가 집사 때 다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10일 금식하고 막 그냥 어디 친구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양 거기 고생하나요 이야 친구들 전도자들 만나게 됐는데 다른 전도자들은 금요일을 기다려 나는 금요일 달아가면 불안해 갈 데가 없어 한 달 있다가 그 친구 거기서 짐을 갖고 나왔어요 기도원에 하루 이틀 삼일 꼭 시안부 같아 애기 셋 데리고 어디로 가 기도원에서 돈도 없고 잊지도 못하고 집이 셔지 어디로 가 그때 심정 아십니까 그때 팍막해져요 오가저도 그때요 그 기도원에서 사찰입사 사찰입사 청소원사람 쭉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내따랍니다 이 기도원에가 씰고 닦고 청소하고 밥만 먹여주면 살았는데 그 신경 아십니까 그렇게 나다 다 싹게 됐더라 진짜요 그랬다니까 그 훈련이요 오갈 때 어떻게 어떻게 오겠어요 죄 좋은 건 간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보여주고 들러주고 그러는데 돈은 아니 그러니까 그때 성경이 다 들어오고요 깨달아지고 저 산에 한번 천야 가서 혼자 해볼래요 어려워 배부르고 등 닿으면 안 돼 근데 오갈 때 없어 들어봐 다 할 수 있어요 공동의지도 괜찮아 귀신 남은 부터 싸워버리지 뭐 뭐 사나 종료 사람인데 뭐 별 다 그게 광야라고 지금 광야 광야 해봐요 별로 관념이 없어 진짜 광야 들어봐 오갈 때 없어 봐 밤새 기도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팍 살려달라고 몸을 찍어요 근데 제가 백일 지낼 때요 50일 되니까 하루도 안 쉬어 천사가 천사가 왔다 할 때는 얼굴이 싹 닦아지더라 근데 겨울에 겨울에 내 강기가 독감이 들었어 그때는요 약을 안 먹어 안 먹고 나서 독감 들여가지고 안 먹어 하여튼 믿음을 나서 강기가 안 먹고 버텨 죽음을 살 죽으리라 눈으로 겨울에 독감 들었는데 산에 찬바람 피우고 간다는 것이 가서 죽으면 죽어버리니까 가 올라가 막 근데 피우는 나고 아픈 그때 한번 체험했는데 밤에 체려고 나아지 인데 나아지 또 기도 근데 산에 좀 올라가서 눈 봤던데 근데 묘지에 있는데 눈이 좀 녹았더라 그래서 나아지고 하나님 사냐 죽냐 결판 내야지 내가 약먹어 하나님 놔서야지 한 시간 정도 부르셨던 눈이 궁굴자 뒷뱀 쫘쫘 막 그 순간 신화 체험했다 팡 소리났는데 팡 시원해져 한순간 0.1초 나아지 보러 체험 준거 근데 그 날짜 하나에 뭘 보였냐면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귀식 붙어갖고 있는데 돌멩이로 딱 때려불더라고 하얀 무젝 귀신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밤새 독감 걸려갖고 산에 견이 가 죽으면 죽어 몰라도 그 죽어야 몰라도 약먹어 사람이 사람이요 아따 목생 저 저렇게 싸러 가 나 싸러 가 아니요 뭔 말 알겠어 광야 훈련을 그렇게 거칠 하냐고 대충 대충 돈 문 꼬두로 가고 그때 친척지 아무도 안 만나 장갑 그냥 하나님 알아서요 나 몰라 막 하나님 알아서요 몸으로 저분 그러니까 광야죠 광야 물론 광야 그냥 이런 얘기하냐면 이 머릿속에 맨날 광야 그냥 힘들고 어려운 광야 그게 광야 아니요 거기서 결판 내야죠 이렇게 듣고 오늘 밤새 체리 안 못해 그냥 가버려 그냥 그리고 뭐 뭐지 안 돼 그리고 응답 오니 안 오니 만나주니 안 만나주니 하루 종일 못 오면서 뭘 못해 이게 왜 이렇게 좋은 데 있어 산 속에 눈 쪽에서 되어버린다 할렐루야 그게 뭔가 하면 영적 근력이 내성이 강해져 내 속이 무릎 딱 쥐어버려 손에 힘이 작아 하나도 안 못해 주님 불 귀신 좋고 하늘을 위하 방해하울러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감싸야 되거든요 감사할 거예요 부르시지라 감옥에 들어가야 저 이건 안 것도 아니요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더란 거예요 그때 깨지고 완전히 아니 난 내가 그때가 사십 몇 년 전에도 그래놓고 지금 이 모양도 아직도 못 켜면서 베리비를 다 겪고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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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성이니 언제나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난 내가 한심스러워요 분명히 내가 거짓말하는 게 그런 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겪고 있기더라고 그게 나라의 의지하고 바라보고 자 그때 만나주기 때문에 고난이 의지니까 감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위하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지성소의 신앙이 어떻게 들어가냐 광효로 통과해서 깨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불을 짓고 내가 죽어야 돼 자 죽은 자가 어떻게 해야겠다 시집회는 삼십시집회에서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한테 불평하지 말으며 불행한 자한테 시기하지 말지요 다 그댄 부가치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고 분석과 세정할 것이므로 다 여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식물을 참을지요 다 여기서 의리한다는 거 뭐냐 내가 밖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려다 여와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소원을 이루는데 네 일을 여와땐 맡기라 맡기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맡기 의지하시면 리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려고 나눠내자 보세요 이게 이 단계 의지하고 빛같이 정의 빛같이 이게 맡기 의지하는 맡기 의지가 믿음인데 의지가 돼야지 의지의 연합인데 가지 남은 다 붙어있는 건데 이게 휘장이 쓰여져야 돼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신뢰관자가 되면 의지가 되어져 맡겨져 맡겨집니까 여러분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무거운 짐이 있고 답답하고 금원 내가 근심근기 염려 불안 초조 영적을 막혀진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 맡겨요 맡겨요 이영기 목사의 내려놓으면 저기 있죠 더 내려놓으면 그게 그 영적을 그거예요 다 내려놨습니다 맡깁니다 내가 되고 안되고 그것 때문에 그 결과에 집착할 거 없어 태문되고 안되면 안되고 아니 백만개 된다게 내 거냐고 하나님 것이지 나는 쓰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려면 하시게 해도 내가 맡기고 의지하자면 일 안해요 왜냐면 모세처럼 신을 벗어라 벗어야 되거든요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실패해갖고 마음이 요동오지 않아요 맨맞아 맨맞고 때리면 때리고 비채는 짧고 풍부차 짧고 풍부차 짧고 굶고 주걸분도 감사하고 그냥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의지한 거예요 주임의 사람 된 거죠 할렐루야 그게 말하든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안되니까 고민이라고 그게 영성이라고 그게 믿음이고 그 영성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되어진 거지 실패기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실패기장에 영성 됩니까 이 실패기장에 그 영의 수준이 되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불에 싸우지 말하는 거예요 투게 말하니까 맡기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주임 의지하고 맡겨버리면 네 손을 이뤄주신다 이게 영의 수준이에요 그게 말로 되냐고 연단 훈련을 통해서 활라임내 연단 소망을 가운데서 내가 변화된 것에 거룩한 성품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맡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이 베냐미 때문에 주려라 그래요 아들 요셉이 군무총이 됐는데 자기 동생 베냐미 보고 싶어서 베냐미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 야곱은 벌벌떠죠 야 그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미까지 데려가려고 하니 안 돼 하고 꽉 붙였어 아버지 베냐미 안 데려가면 그 군무총이 그 사람이 절대 곡식을 안 편하겠어요 이들에서 굴러 죽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 베냐미는 안 돼 한참 베냐미 죽다라고 했네 그래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내 자식을 이르믄 이르리라 내 자식을 이르믄 이르리라 팍 맡겨버려 맡겨버려 이름은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 뭐 갖고 가라 갖고 가라고 탁 오늘 우리가 기도가 사실은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난 못하라 아니야 태도 안 되고 맡겨야지 다윗이 다윗이 아들 하늘 쳐가지고 죽어 금식에 죽어부러 왕이 말로 죽었냐 밥 갖고 와라 먹자 딱 그러더라고 의미 죽은 거지 그냥 사람이 딱 내려놔 내려놔야지 할렐루야 다 그지 그냥 이르리라 그게 사실은 능력이더라고요 내가 치울 자고 이들 하나 왔는데 막 하나만 쓸데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제가 그가 뭔 일을 안 되면 어쩔 거슨 내가 내가 스트레스 받았고 쓰러졌어 밥 먹으면 뭐 쓰고 있어 밥 잘 먹으려 밥 잘 먹어야 나는 몰라 그게 아니거든 연계는 아니에요 거슨은요 기뻐 감사 제가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 아메 내가 행복하고 기쁜 것 같아 고통을 느낀 것 같아 행복 기쁘네요 우리 살이 찔러 살면 살면 우리 풍대고 있어요 보니까요 찬양에 살아요 딱 들어보니까 찬양에 살아있어 너무 감사해 지금 생동력이 넘쳐 아메이죠 예배 오신 분이 왔다 많이 갔거든요 그래도 계속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계속 집회하니까 마이크가 모터 다 도망가 버렸지 찬양이 너무 좋고 아메 우리 길이 풍대요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신바람 납시다 감사합시다 그것이 지성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메 내가 오늘 딱 윤석민 전사에 전화했어요 설교 끝나고 찬양 리더 내가 이렇게 찬양한테 다 불러줬어 설교만 하고 안 돼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와야 되겠더라고 내가 정한 찬양을 오늘 전해 갖고 올 거야 나 찬송 내가 리더께 찬양을 봐봐 그걸 내가 다 줬어 진짜요 찬송이에요 보혈장 성량 찬송 거기서 불이 붙여야 돼 근데 내가 찬송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청량 나라 대고 다 몇 개 없어 근데 감동이 아니구나 이 예배라는 거 영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해가 돼요? 설교만 끝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찬송을 불러라 그리고 그들 해 난 위에서 기계에서 불이 떨어질 거예요 오늘 저녁이 이상하다 하진 말고 내가 찬송 못해도 그렇게 봐 영을 할 거예요 기뻐하라 소울 이루어주리라 하나님을 전능하시대 뭐 염려하시오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자가 기뻐고 감사하고 그게 지성 쓰시나 못받게 죽은 나니 내 안에 끌사진 것이라 그냥 오늘 때 뭐 뺨 때리면 뺨 맞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나를 곡 주주네 아 옥합을 깨뜨리구나 내가 가 깨야 돼 내 향이 올라 나가지 올밤도 임밤 내밀게요 그러지 아니 주님 앞에 내가 사는 거니까 주님이 점수 보게 원숙한 사랑하면 탁 사진 찍어갖고 최고다 히트 쳤다 혼낸이다 아멘이죠 무엇이 어째 하고 붙어오기 말고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해드렸어요 내가 집에 가고 남편한테 무릎 다 꿇고 비루고 살이 할 거 안 할 거에요 해야 돼 여기 두꺼만 하고 안 해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카아 안 좋게 가더니 자기 부인이 피곤한데 진짜 많이 들었어 행복하대 탈왔대 하 안 좋게 가라고 아니 어째거지 내가 언제 저희도 됐다니까 막 만난 사람 그래 어휴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살았다고 나 살 것 같다고 영이 살았다고 샘파만 한다고 아멘이죠 아멘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근심이 열리야 하고 하나님 내가 내 손을 잡고 있는 내가 딱 맡겨야지 네 손을 깎고 있어 내가 어떻게 일하냐 그것이 믿음이고 의지고 말씀이고 자 오늘 결론이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왁께 너희는 구원을 보라 내가 외국에서 다시 보지 못하라고 믿음이 마르라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감당할 거예요 존경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일할 거예요 고백하라고 저는 나는 선포예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뭘로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네가 죽어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판문이 내가 죽어버리면 말씀을 순정하면 결론입니다 이 지일이 앞에 고난을 통해 내가 말씀이 깨져 죽어버려 자주 말했잖아요 흙은 정지가 다고 저 흙은 물론 말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흙은 정지 말씀도 정지국이니까 흙 속에 밀할래 죽어버리라고 그냥 말씀 속에 내 자신이 파묻해 죽어버리라고 그냥 말씀을 순정해서 오늘 밤도 이빨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해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여기서 빨리 통과 못 받게 죽었더니 그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우고 피해 능력 그게 정지국이에요 오늘 다른 게 아니에요 관념 지식 신앙 가지 말고 피해 능력을 붙잡고 회개하고 거로 간 가운데 깨지고 그러면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그래서 피해 능력을 붙잡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고 환경이 오동 오고 세상이 전쟁이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그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도하니까 평안이 오고 여러분 그때 기도해갖고 평안이 오면 돼요 평강을 가지세요 두 분이 더 높은 점이 기뻐해야 돼 기쁨이 와 희열이 오네 와 영이 열리고 감사가 되고 기쁘고 주님 네가 고맙다 잘 이겼다 내가 너를 껴안고 있고 나 너도 일하고 있다 그러면 천국을 쳐다가 이제 사단을 깨뜨려 보고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이 무엇을 하나를 통해서 일하고 영호사를 통해서 일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말씀을 깨달으면 이 일하는 게 순서에 맞으세요 마지막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벌지다 그리고 믿음하라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요 그게 영의 수준이라고요 호들갑 들고 염려 그심하지 말고 무슨 문제 있으며 그 문제 놓고 그 사람 만나러 다니고 사정으로 내고 은행에 쫓기하고 부딪나게 생겼어요 차라리 금식에 만나 만나 줘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거서 위기 상황에서 사업의 군사 왕할 거라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도 우리를 만나고 싶고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깨앉고 싶고 우리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으니 주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오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오 하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도 우리를 만나고 싶고 그렇게 은혜 뵙고 싶고 그렇게 영의 사성에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시고 오늘도 깨가지고 부서진 순종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감사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세련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사마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음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지소서 최악의 어둠소 해배든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없는 밤 태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사랑처럼 불처럼 성령이 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고기난 성도 출처럼 성령이여 이마소서 이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이마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이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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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이마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빛나 소장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 소장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빛나 소장 성령이여 빛나 소장 성령이여 빛나 소장 성령이여 빛나 소장 성냥이오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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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사 빛나소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사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사 성령이여 빛나소사 성령이여 빛나소사 빛나소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사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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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우루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우루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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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 빛이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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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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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인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인마소서 바람처럼 우려처럼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인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인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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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바람처럼 눈물처럼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빛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마소서 바람처럼 눈물처럼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빛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마소서 바람처럼 눈물처럼 성령이여 빛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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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힘하소서 성령이여 힘하소서 성령이여 힘하소서 힘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힘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힘하소서 성령이여 힘하소서 성령이여 힘하소서 힘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힘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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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힘하소서